진실로 저 검을 대이 영주의 정수가 들어가 왕자님의 주문만으로는 몸의 힘을 계속 엄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검을 가득하느냐 검을 죄악의 몰락지로 가져갔다 빌멸자들이 구해낸 나루제랄리가 우리 대이를 돕기로 약조했다 성체 입구 돌파가 너무 싱겁게 끝났네 마치 주인이 우리에게 성체 깊은 곳으로 들어와 보라고 엄부를 놓는 것처럼 말일세 지가는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모양이다 간수의 힘은 나날이 강해지고 있으니 나락으로 향하는 영의 흐름을 막아야만 족각을 곤두세워라 빌멸자들이여 이곳에선 테나트리우스가 유리하다 공간 공모술술을 동원해 우리를 막으려 할 것이야 도 Emperor 공간 공모술술술술술은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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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 3, 3,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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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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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는, 안심하게. 데나테리오스는 나락으로 렴을 방출해 레벤드레스를 배신했다! 너 같은 아첨꾼 눈에도 그 정도는 보이지 않나? 내 눈에는 새로운 미래가 선명하게 보일 뿐이야. 너 같은 반역자는 설 곳이 없는 미래 말이지! 니 영혼을 찢어 반겨 주마! 이런 한심한 반란, 이제 끝이다. 등장한 마라의 안 좋더라구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 대해서 đã 선식해 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도움말고, 도움말고! 아게가 굴림한다! 미취해야 된다! 도망간다! 5,3,2,1 5,3,2,1 5,3,2,1 6,3,2,1 5,3,2,1 도망간다. 아멘